거미. 엔도 슈샤쿠. 2년 전 6월의 이야기이다. 아침부터 안개같은 비가 소리도 없이 은밀하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던 일요일 저녁 무렵이었다. 일요일이긴 하지만 내게는 끝내두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다. 오전부터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서 이따금씩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 뜰 쪽으로 난 유리창으로 빗방울이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6시경에야 겨우 일이 끝났다. 수척을 펴보니 그날은 8시에 요스야의 백자암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백자암에서는 오늘 밤 내 숙부가 간사로 있는 작은 회합이 있었다. 그리 대단한 회합은 아니었다. 숙부처럼 한가한 중역이나 의사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라도 함께 한 뒤에 징계한 것을 견학하기도 하고 좋지 못한 필름을 몰래 틀어보기도 하면서 즐기는 유별난 회합이었다. 그 회합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 나는 숙부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고 있었다. 오늘 밤은 이른바 괴담회 라고 하여실 제로 유령을 보았거나 요괴를 만났던 사람을 손님으로 불러서 회원들 이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운 나쁘게도 그 전년인 12월 나는 같은 작가인 MC와 아따미에 놀러가서 등골이 서늘한 경험을 했다. 그 친구나 나나 유령 따위는 조금도 믿지 않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불가사의 한 일을 겪으면 역시 기괴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기괴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껏 유령이 있다고는 믿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무언가 물리적인 원인이 있는데 우리들 이 그렇게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숙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백자함의 회합에서 얘기해달라고 전화로 청해왔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내 자신이 이미 잡지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정말 귀찮은 일이었다. 8시 반경 빗속을 택시로 달리며 요스야로 향했다. 안개비는 줄곧소리도 없이 은밀하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지하철 공사로 성문 부근은 매우 혼잡하여 내가 타고 있는 택시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여느 때 같으면 성문에서 5분이면 가는 백자함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백자함은 다카아시 호흡기라는 풍류객이 지은 요정이다.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뜨란이 훌륭하고 채식여리도 일품인 곳이다. 한여의 안내를 받아 회원들이 모인 객실에 들어갔을 때 대담회는 이 미 열려있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한밤중에 하는 것 이 좋을 듯 싶지만 회원들 중에는 바쁜 사람도 있는 모양이어서 밤이 되자 곧 초대한 손님의 체온담을 시작한 것 같았다. 그래도 객실 안을 아주 어둡게 해서 탁자의 한가운데에는 보기 흉측할 정도의 새빨간 갓을 씌운 스탠드를 켜놓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눈이나 코가 어쩐지 으스스한 분장을 해놓은 것 같은 효과를 주도록 숙부가 고안한 된 것이리라. 내게는 그것이 몹시 우스꽝스럽게만 보였다. 어서 오렴. 복도 가까이의 간사자리에서 숙부는 내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거기에 앉게. 조금 이따 모두에게 소개할 테니. 회원들은 거의가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었다. 커다란 탁자를 둘러싸고 무릎을 치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면서 묘하게 초대 손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참 한가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역시 담배를 하나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사회적으로도 일단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이런 하찮은 일의 시간을 없애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었다. 새빨간 갓을 씌운 스탠드를 앞에 두고 열심히 자신의 체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회사의 개장이었다. 5년 전 그 사람이 야마구치시의 역전에 있는 어느 여관에서 겪었던 이야기이다. 그가 머물렀던 곳은 2층의 다담이 방으로 옆방과는 장지 하나로 간마기를 한 것으로 보였다.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떠보니 새파란 달빛이 비치는 창문 가까이에서 한 노파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노파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장지 쪽으로 기어가듯이 걸어가면서 인의 모습을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악몽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가 작은 남자는 지금 생각하기만 해도 두렵다는 듯 이 소리를 죽였다. 그리고는 깜빡 졸았습니다. 다시 잠이 깨서 보니까 아까의 노파가 달빛 속에서 또 다담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주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듣고 있는 내게는 조금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공포감이 치밀어 오지 않은 것이다.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나처럼 따분해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주 무릎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초대 손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흔히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시골의 여관에서 한밤중에 옛날 그 방에서 목을 맨 노파의 망령을 본다. 이건 조금도 재미가 없는 이야기이다. 정말 조금도 재미가 없었다. 나는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면서 모인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뜰 쪽에 가까운 구석에 안색이 몹시 창백하고 그러면서도 단정한 생김새를 한 청년 한 사람이 무릎에 양손을 놓고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상대방도 나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까닭을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무심코 시선을 피하면서 저 사람 어떤 분인가요? 작은 소리로 살짝 숙부에게 물어보자. 글쎄 회원 중 누군가가 데려온 모양인데 처음 보는 손님이군. 숙부도 조금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며 고개를 캬 우뚱했다. 야마구치 여관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맥구로의 댕겐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베라는 이름의 조금 살찐 의사가 탁자 앞에 앉았다. 나는 의사이지만 정신분석에는 아니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베의사는 그렇게 서두를 깔면서 4년 전쯤에 신변에 일어났던 사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근에 새로운 한 심리학에 의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예견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아베의사는 그 학서를 쓴 책을 읽고 나서 날마다 밤중에 눈을 뜨면 자신이 본 꿈을 준비해둔 노트에 쓰는 장난을 해보았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환자가 아닌 결액에 걸린 여자의 임종에 입회하고 있는 꿈을 꾸었다. 병원은 맥구로의 댕겐병원이었지만 병실에서는 본 적이 없는 여자였다. 그는 혼자서 그 말라빠진 여자 환자의 손을 잡고 그녀가 숨을 거두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꿈은 거기서 끊긴 채로 잠에서 깼다. 그때는 달리 아무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노트에 그 꿈 내용과 날짜를 적어놓았지요. 아베의사 역시 말솜씨가 어쩐지 서툴렀다. 억양이 없는 음성으로 때 엄띠엄마를 이어나갔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그는 숙직을 하고 있었다. 한밤중에 간호부가 그를 깨웠다. 2층의 독실에서 오래전부터 입원하고 있던 이누결에게 걸린 처녀의 숨결이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것이었다. 급한 바람에 그녀를 담당하고 있던 동료의사를 부를 잠도 없었다. 아베의사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처녀는 눈을 감고 새 하얀 팔을 침대에서 축 내려뜨리고 있었다. 간호부로부터 캠퍼주사 도구를 받은 그는 이제 이 환자는 틀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어서 가족에게. 간호부를 전화실로 달려보낸 다음 아베의사는 처녀의 손을 잡아보았다. 그러나 맥은 벌써 끊어져 있었다. 병실 안에는 그와 그 환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갑자기 언젠가 꿈에서 본 일이 생각나서 무언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얼떨결에 그는 처녀의 손을 놓았다. 사실 그는 더 이상 환자의 팔을 잡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환자는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단 힘없이 시트에 내려뜨려졌던 새하얀 처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후의 경직 현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아베의사의 손바닥 쪽으로 찾아가고 있었다. 무심코 병실에서 복도로 뛰쳐나온 그는 간호부와 부딪혔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시 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처녀의 사체는 어두운 전기불 밑에서 양손을 가슴에 포갠 채로 말끔한 모습으로 침대에 가로 누워 잃었던 것이다. 글쎄요 나는 의사이니까 과학만능주의의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날 밤에 불가사의한 사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베의사는 빨간색의 가세시온 스탠드에서 얼굴을 들어올리고 잠시 말없이 탁자의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좀 전에 것보다도 재미가 있었지만 의사의 화술이 서툴렀던 때문인지 그렇게 무섭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내 마음에는 아무래도 그런 괴담을 의심해버리는 기분이 들어서 우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두 개째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고개를 쳐들자 앞서에 그 창백한 얼굴을 한 청년이 또 물끄러미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불유쾌한 기분이 들어 나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다음 다음이 자네가 말할 순서이네. 잘 부탁해. 그때 모두에게 소개를 해주지. 숙도가 살짝이 내게 귀엣말을 했다. 예의 그 아따미의 체험담을 가능한 한 갓약히 말하고 나는 머리를 쑥 여절하고는 객실을 나왔다. 숙도가 부탁한 용무를 마칭 이상원잿값. 지 이런 한가한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할 기분이 도저히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게는 다음날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원고가 남아있었다. 벌써 돌아가는가. 불만의 찬 표정으로 숙부가 복도에까지 마중을 나왔다. 네. 한여가 걸쳐주는 메인코트에 손을 넣으면서 나 역시 언자는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백자함의 현관을 나서자 바깥은 여전히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소리도 없이 은밀하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루오스야 성문의 큰 길을 자동차들이 흙탕물을 튕기며 몇 대인가 그냥 지나쳐버렸다. 생각해보니 오늘 밤 이런 어리석은 회압의 얼굴을 내밀기 위해 시간을 너무 손해본 것 같았다. 어서 집에 돌아가 책상에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는 택시마다 손님이 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언제나 그렇지만 차를 잡는데 아주 애를 먹는다. 나는 몇 번이나 헛되이 손을 들었다가는 내리며 레인코트에 옷깃을 세운 채로 안개비에 젖어있었다. 바로 그때 한 대의 데트선 택시가 내 앞에서 멈추었다. 흐린 유리창으로 손님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에도 틀렸군. 나는 단념을 하고 전차력 쪽을 향하여 차도를 건너가려고 했다. 데트선 택시의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얼굴을 내밀었다. 앞서 백자함의 객실에서 나를 물끄러미 응 시하고 있었던 그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었다. 어디까지? 그의 목소리는 여자처럼 높았다. 가십니까? 내가 하다큐엔선에 세이저 오라고 말하자. 저는 끼다미이니까 괜찮으시다면 이 택시에 같이 타고 가시지요. 나는 조금 전이 청년의 무례함의 기분이 약간 좋지 않았던 일을 잊어버리고 몇 번이나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택시는 빗속을 달려 곤다하라를 지나 가이엔에 이르고 있었다. 차에 들어갔을 때부터 느꼈지만 차 안에 역겨운 냄새가 떠돌고 있었다. 녹슨 구리를 긁었을 때와 같은 비린내였다. 사람의 피에도 이런 냄새가 난다. 나는 괴솔린과 기계의 기름이 비의 습기로 인해 이런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단한 회합이었지요. 나는 청년에게 무엇을 말해야 좋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호한 말로 회합의 사람들을 비꼬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내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더군요. 내가 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조금 머리를 숙여 예의를 차리자 이쪽도 그만 싫어진다. 아무것도 아닌걸요. 중간에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빛발이 조금 세워졌는지 작은 돌멩이를 튕기는 듯한 소리가 오른쪽 유리창 쪽에서 울렸다. 운전수는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었다. 차는 신궁의 외원 안을 달리고 있었다. 그 비린내가 다시 역하게 코를 찔렀다. 청년이 조금 몸을 움직일 때 마다 그 냄새가 자욱하게 풍겼다. 그러나 상대방의 안색이야 창백할 망정몹이 단정한 생김새와 몸가짐을 한 청년인 이상 그의 채취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 모임은 처음이셨습니까? 네. 청년은 다시 몸을 움직였다. 아는 사람이 회원으로 있어서요. 아무튼 지루한 모임이더군요. 괴담회라고 하는게 다 그런 모양이죠.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명을 해야 할 필요가 이렇다. 본인만 무섭다 무섭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고 있는 쪽은 그만큼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네. 다시 그 독슨 굴이 비슷한 역겨운 냄새가 났다. 야마구찌 여관의 이야기 말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하품이 나오던걸요. 그래도 댕겐 병원에. 그 의사의 체험담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창백한 얼굴을 앞으로 향한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억양이 없고 감정이 배어있지 않는 말투였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운전대의 한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말꼬리를 잃어버려서 하는 수 없이 담배를 입에 물었다. 막 불을 붙이려고 하자. 어. 청년은 이쪽을 향하여 외쳤다. 죄송합니다만 불은. 저는 담배 냄새를 싫어해서요. 두 사람은 그때부터 흥이 깨진 기분으로 오랫동안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묘한 것을 깨달았다. 반드시 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무릎 위에 깔끔하게 놓여진 청년의 새하얀 두 손의 손가락이 몹시 길었다. 손가락은 마치 긴다리 거미의 다리처럼 길고 가늘었다. 그보다도 더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이 청년이 털투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었다. 새하얀 손가락의 관절과 관절의 사이에 그것도 가늘고 기다란 털이 새까맣게 엉겨붙은 채나 있었다. 하긴 잘 생각해보면 이건 진기한 일은 아니다. 신경질적인 도시인에게는 흔히 이러한 손을 가진 사람이 있는 법이다. 오랫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운전수 한 사람만 핸들을 꺾으면서 이탈하 다른 차를 추월해 가고 있었다. 이런 비에 이런 속도를 내서는 위험할 텐데 그렇게 나는 어렴풋이 생각했다. 아무튼 이 청년은 기묘한 인물이었다. 스스로 나를 차에 태워놓고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려고 하면 싫어한다. 거기에 억양이 없는 텅 빈 듯한 목소리와 몸을 움직일 때마 다 떠도는 저 비린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창백한 얼굴을 앞으로 향한 채 그가 물 끓어 미 바라보고 있는 것에 나는 흥미가 일어났다. 그것은 자동차의 백밀러였다. 청년은 아까부터 20분간이나 백밀러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저런 모임에 나가는 것은 넌더리가 납니다. 나는 다시 한 번 화재를 만들기 위해 아까와 똑같은 말을 한심스럽다는 듯이 되풀이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네. 나는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옆으로 기울였다. 여기에서 그랬지요. 청년은 그 낫고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2개월 전이었습니다. 오늘 밤처럼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택시는 우에도오리에서 세이저우로 향하는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 부근에서부터 조금씩 무사신호 평원의 자취가 어린 숯불과 닭과 농가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비에 젖은 마을길에는 사람의 그 림자라고는 전혀 없었다. 저는 시부야에서 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길 한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두 손을 흔들며 혼자 서 일었습니다. 운전수가 무심코 차를 멈추었지요. 청년의 말에 의하면 여자는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세이저우까지 가면 차에 태워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는 것 같았다. 아까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긴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인코트 아래에 랩슈츠를 입고 검은 핸드백을 든 30 가까운 나이의 여자였다. 어딘가의 술집 여자로도 보였다. 태워주셨습니까? 나는 조금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 네. 그거 참 재미있군요. 예쁜 여자였습니까? 네. 하지만 청년은 여전히 백밀러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반쪽 얼굴만 그랬죠. 반쪽 얼굴만이라니요. 차에 오르자 여자는 비에 젖은 우산을 도어에 세워놓고 레인코트를 벗었다. 빗방울이 청년의 양복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날 탄 택시는 룬호차였다. 밧데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해 서찬의 등은 어두웠다. 두 사람은 비가 오는 나른 차를 잡을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 까닭에 이 길을 세이조 쪽으로 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바로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아까 그 길 모퉁이에서 차가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차바퀴가 비에 젖은 길에서 갑자기 옆으로 미끄러지자 차는 한순간에 안정을 잃어버렸다. 날카롭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택시는 오른쪽의 밭에 빠지려고 하였다. 여자가 그때 손으로 청년의 무릎을 잡으면서 무심코 얼굴을 그쪽으로 향했다. 여자의 반쪽 얼굴에 검붉은 종기가 가득 나 있는 것이었다. 종기는 작은 점처럼 이마에서 눈까지 눈에서 뺨에 이르기까지 퍼져 있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차내 등은 어두웠고 여자가 탔을 때에도 종기가 없는 옆 얼굴밖에 보지 않은 데다가 새빨갛게 짓물어진 또 하나의 얼굴을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청년은 역시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이것도 흔히 있는 괴담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까 지나치게 백자암의 회합을 비난했기 때문에 청년은 자신이 간직해 둔 채 험담을 이야기할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나는 작은 소리를 내며 웃었다. 화상이었습니까 그 짓물은 얼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피부병이었습니까. 거미였습니다. 거미 당신은 그때 청년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엷은 비웃음이 천천히 떠올랐다.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는 듯한 보기 싫은 비웃음이었다. 당신은 도둑거미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릅니다. 다리가 긴 회색의 거미입니다. 남진아애나 대만에 있는데 규우슈 우에서도 산골에서 가끔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도오교우에 생각하여 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미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사람의 피부에 여전히 백밀러를 바라보면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의 피부에 그 거미가 알을 낳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대만이나 남진아애에서 사람이 자고 있는 밤에 도둑거미가 천정에서 검은 물처럼 똑똑 떨어진다. 천천히 얼굴이나 손발에 찰싹 달라붙어서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거기에 독이 든 이빨로 피부를 묻다. 그리고는 엉덩이에서 침을 내어 피를 빤 자국에다 작은 알을 낳는다. 가려움은 벼룩처럼 심하지 않고 이에 가벼운 입만큼이나 가볍기 때문에 자는 사람도 거의 깨는 일이 없다. 알에서 부하한 유충은 사람의 피부 속에서 피를 양분으로 하면서 성장을 해간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흔한 피부병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도둑거미의 이빨 자국임이 판명되었던 거죠. 나는 침을 삼켰다. 무언가 생리적인 혐오감에 사로잡혀 묵묵히 앉아 잃었다. 자기의 피의 부속의 거미가 무수한 알을 낳고 검은 유충이 꿈실거리며 내 피를 빨아먹고 꿈실거리며 성장해간다. 생각만 해도 오싹한 이야기였다. 정말입니까 그 이야기는? 네. 청년은 다시 엷은 비웃음을 입술에 떠올렸다. 그 여자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운 찬의 등 밑에서 여자는 자기의 추함을 사과하고 나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나 있는 얼굴의 종기의 하나를 손가락으로 찌 부러뜨렸다. 그 피가 얼룩진 작은 손톱의 다리가 56개 달린 거미의 유충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눈으로 말입니다. 여자의 피투성이가 된 손톱 위에서 다리가 달린 유충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어둠 속을 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다. 나는 얼굴을 오른쪽 유리창으로 돌려 이 불유쾌한 이야기를 잊으려고 했다. 저 비린내가 다시 코를 스쳤다. 돌아다 보니까 청년이 거의 내 머리 부근에까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었다. 실례했습니다. 차가 미끄러져서요. 차는 미끄러진 일이 없었다. 청년은 왜 속이 들여다 보이는 이런 거 짓말을 하는 것일까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그가 얼굴을 가까이 대었을 때 그 역겨운 냄새가 풍기는 것과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청년은 멍한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에서 내립니다. 여기에서요. 띠다미에 가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 근처의 친척에게 갑자기 볼 일이 생각나서요. 나는 뭐라고 말할 틈도 없었다. 차를 세우자 그는 예의바르게 머리를 숙이고는 비가 내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마에 땀을 손으로 씻으면서 왜 그가 거짓말을 했을까를 멍청이 생각하고 있었다. 손님. 운전수가 핸들을 돌리며 말을 걸었다. 기분 나쁜 사람인데요. 제가 방금 백밀러로 보았는데 저 남자는 손님의 손님의 머리에 입을 바짝 갖다 대더군요. 마치 피라도 빠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목덜미에 손을 대었다. 차 안해라 이틀을 밝게 하자. 그런대로 기분이 나아졌다. 차 내 등이 조금 더 밝아졌다. 바로 그때 나는 발견했던 것이다. 방금까지 청년이 걸터 앉아 있었던 장소에서 다리가 긴 회색의 도둑거미 한 마리가 빛에 놀라며 달 안하고 있는 것을. 디엔드.